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특히 취임 3년 차,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유림 기자입니다. 각 분야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. 당장의 경제정책 성과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,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우리 정부 첫 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,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,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.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다.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,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육성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수소차 등 미래차, 시스템 반도체 산업 등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,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강조했습니다.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,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,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, 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최저임금, 탄력근로제,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,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기를 비울이겠습니다.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식회사 서한안탐인 이균길 대표와, SMB 이승지 대표에게 금탑 산업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. KTV 정일협입니다.